정말 많이 껴 입었거든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 너무 덥고 너 몇 개 껴 입었는데? 안에? 뭔 소리야? 여기 후드티 있어요 누나. 왜 안에 뭐 입을 때? 안에 맨투맨. 기모 맨투맨. 덥겠다. 후드도 기모인데 큰일 났네. 얘는 뭐 양털을 입고 왔어. 엔스키모 엔스키모. 여기 지금 거의 뭐. 개멋있어. 양털을 입고 왔네. 단계 안 걸리니까. 걱정할까봐. 배려심이 아주 좋은 친구예요. 저 친구가. 야 너는 양털을 입고 왔네. 멋있다 멋있어. 넌 수건이 지금 목도리인 줄 알았다 야. 목도리 챙겨줘요. 깜짝 놀랬네. 네 여러분 저희 버스킹공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댄스팀 블링블링 톡 다이아나 그리고 꽁지있다 게이스트입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할리스커피 앞에서 버스킹공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상가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통행로도 많이 안 맞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음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야죠. 네. 개인소개 각자 한 명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22살 최지오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스무살 김태정입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스무살 김태훈입니다. 스물대 살 백경빈입니다. 네 박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스물다섯 살 김민기입니다. 어우 따님 확실히 나이에 이게 좀 비례하나봐요 형님. 예 약간 느낌이 그래요. 네. 젊은 나이 스물한 살 박경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박경입니다. 아 약간 뽀송뽀송해. 아 그럼요. 어 소개 한번 해 주셔야죠 그 BJ. 저는 어 현재 아프리카TV 쉬인 않게 BJ 해월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니까 많은 관심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아프리카TV로도 활동 중이고 유튜브에도 해월TV라고 검색하면은 어 나오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물다섯 살 이효림입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물세 살 새 멤버 정현아입니다. 네. 이 친구는 새 멤버인데요. 예 저희 새 멤버 스물세 살. 어 세 살 정현아라는 친구인데 계속 단악과를 써. 그래서 대표님도 그 단악과 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예 단악과를 써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할테니까 현아친구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개해 주세요. 스물한 살 전희수입니다. 네. 스물한 살 전희수라는 친구고요. 스물한 살 최수정입니다. 네. 스물한 살 최수정이라는 친구고요. 스물 살 리나입니다. 네. 스물 살 리나라는 친구고 일본에 일본인 친구예요. 일본인 친구. 굉장히 열심히 하는. 네. 빨리 하세요. 다이아나 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빨리 하세요. 네 둘째 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땡스팀 다이아나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앞에 소개가 길어 나는. 뭔가 다이아나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선 뭔가 길어요. 네. 저희 여러분 바로 버스킹공원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계속해서 좀 자리 지켜주시면서 함께 호응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첫 곡이 뭔가요? 포에버 형입니다. 포에버 형 처음부터 녹죠. 기억력 좋았다. 어 기억력이요? 기억력. 확실해? 네. 확실해? 어 맞아. 이 새끼 안 속네. 이 새끼. 제가 어제 첫 곡이 뭔지만 봤거든요. 양아찌 아닙니까? 그래야 시작할 때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 노래 트시기 전에 카메라에 불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아 네. 노래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잘했나요? 네 잘 반짝거립니다. 반짝반짝. 네 좋아요. 바로 포에버 형이라는 곡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저기 있어요. 음식 못 차리네. 전문가리 바로 포에버 형 음악이 포에리언 너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네 처음 만난 그날만 같길 소리 없이 타오르는 불꽃같이 마지막처럼 내 입 맞추길 달빛 달해 내 맘엔 설레는 나수로 춤추러 갈래 Let's go 지금 let go 오늘이 같은 후회 없게 시간이 우리 둘을 떼어낼 수 없게 순간은 영원할 수 있게 넌 내 맘에 불을 질러줘 후회 없는 젊음이 다 오르게 지금처럼 너와 함께하며 tonight I can't die in this no matter forever young young 진짜 Blackpink is the revolution Blackpink is the revolution 우리 DJ song 굽고 펴이 뜨면 춤추는 바니 끝이 없이 달려보죠 빌라이크 Let's go! Girl, wanna have some fun We can dum bum bum Yeah, girl, wanna have some fun What you wanna want? Girl, wanna have some fun We can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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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irl, wanna have some fun We can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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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What's a bum bum, what's a bu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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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What's a bum bum, what's a bu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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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락 소울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바로 다음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다음 곡으로는 저희 남자 팀의 어쩌나라는 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둘째꺼는 두 번째 순서는 안 외웠거든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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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나이 많아 여기서 보라색 머리 나이 제일 많아 나이 개 많아 여기서 제일 많아 아악! 나의 밤은 빛빛 켜져 내 TV 시끄럽지 내 맘처럼 넌 다시 어떠한 이유로 내 맘을 까딱까딱 넌 못했지 그래도 싫다는 게 아니고 됐을 때 혹시 네가 너무 믿곤 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내 맘이 그래 난 너면 너는 마치지 너는 마치지 너는 여지 내가 느껴봤다 실수함에 온전 니 생각에 잠 못 잡다가 보면 온전 이런 말은 어쩌나 너를 봐도 네가 날 생각나 너는 내게 유일한 어쩌나 난 어쩌네 난 어쩌네 그들은 어쩌나 너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결국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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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아하는 걸 어쩌나 그들은 어떤가 나때문에 잠들기 힘들까 쓸데없이 설레게 한다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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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뭘 다하고 네가 좋아져나 내가 성격이 덜렁대고 주물렀어 하지만 널 위해선 절대로 안 물렀어 같이 뿌리자는 코너래 PCT 하나씩 기업본을 나누긴 네 사이가 좋은데 안 내둔 내 스케치 me and me and me and me girl 암튼 난 네가 강좌 아까부터 아줌마 계속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다 그 어려운 날 다해서 또 내 진심을 할게 every say me 이의 너를 어쩌나 너를 봐도 네가 더 생각나 네 모든 게 꿈이면 난 정말 널 어쩌나 어쩌나 그대는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결국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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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너 때문에 잠들기 힘들까 쓸데없이 설레게 한다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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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샘 형님 지금 힘드시거든 나이 많아가지고 호랑샘 형님 지금 힘드시거든 나이 많아가지고 호랑샘 형님 지금 힘드시거든 호랑샘 형님 더 열심히 하세요 호랑샘 형님 더 열심히 하세요 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아 아아 진짜 이후난다 대박 진짜 야 너 이따 힘들다고 너 나이 많다고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어쩌나 결국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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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내 마음을 알기는 않는가 난 네 일 없을만 그대 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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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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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네 아유 나이 많은데 여기에서 체력관리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따가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시려면 체력관리 뒤에서 하셔야 돼요 저기 산소호흡기 딸기 있거든요 딸기도 드시고 예 아니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니에요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잖아 그럼 얘 거의 지금 거의 서른이거든요 약간 느낌이 엄청난 동안이죠 최강 동안 약간 그 느낌 얼마나 좋아 나보다 오빠인거야 그러면 엄청 동안인거지 그딴 눈으로 쳐다보지마 짜증나니까 네 네 네 아 내 누나 내 누나 네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내 누나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랬어요 네 그랬죠 네 다음 것도 바로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나 아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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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하자 그러다가 경우야 알지 다음 곡은 여자 팀의 아리즐라브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 트와이스님들의 무슨 사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요새 와보 을 과일 가계 응 응 괜찮았다 이 이참 네 아니 야 두근두근거려 설레임이 부풀어올라 음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아 언젠간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I wanna know 사랑처럼 달콤하자는데 I wanna know 하지만 나는 똑같다는데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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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I wanna know 아무 더 이뤘고 있다는 내게 사랑 수술과 아름답다는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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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나에게도 사랑이 이뤄지 전한 상상만을 얻어도 떨려만 봐도 가슴이 더 될 것 같은데 우 이렇게 좋은데 다이아나 나는 언젠간 진짜로 내게 사랑이 올 때 난 울어버릴지도 몰래 음 정말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아 언젠간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I wanna know 언젠간 달콤하자는데 I wanna know 나는 나는 똑같다는데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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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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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로 내게 사랑이 저 사람 아무 더 이뤄고 있다는 내 다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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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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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나에게도 사랑이 이뤄지 아유 괜찮다 어떡해 어떡해 우리의 인연은 시 넋때란진 모르지만 느낌이 어쩐지 지진 진짜 좋을 것 같아 왠지 영화들아 마보다도 더 멋지 사랑이 올 거야 내일가 먼젠아 맞지 어서 나 타러 봐 나는 다 준비가 될지 Ready 어디 있을까 찾아날 거야 어디 있을까 보고 싶어 죽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아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을 가려는 것 같다는데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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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데 세상이 다 아름답다는데 I wanna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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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나에게도 사랑이 이뤄지 bad is love 바리슬러브라는 곡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네 바로 다음 곡으로는 저희 남자팀의 예쁘다 라는 곡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관객 한 분을 네? 네 네 관객 한 분을 저희가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혹시나 나는 나가기 싫다 여기 이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 손으로 물고 나무 서신 다음에 다리로 X자 그려주시면 저희가 안 데리고 나오니까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안 데리고 나와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데리고 나오는지 알려드려야 그래도 표현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혹시 안 데리고 나오는 네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네 바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관객 분 한 분을 데리고 나올 거예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이제 나와주시면 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흔쾌히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경호희 멤버 같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할 수 있어? 잘하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너무 잘하는데? 닭다리 갖고 와서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잘 안돼 도와줘 웨스 웨스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 맘이 전해줄까 마음을 꺼내서 너에게 폭사해 붙여야 하는 건가 어느 멋진 날에 나에게 잔 아무도 타나서 내 맘을 지나고 시선을 닿았고 넌 욕심쟁이 생각하고 싶었던 말을 Don't take this the right way, boy 너 말고 난 보여 It's all right size, baby 같은 색감 널 날 놓여 Just can't get it up 나의 너에게 속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우린 서로를 선택했고 나무 단위로 집중해 널 볼 때 나 숨이 체할 것 같아 평소에 난 그러는데 예쁜 날 난 모두 몸에서 받아주고 싶은데 난 넌 넌 넌 앞에서 혼자 또 들어갔으면 술을 마시면서 잔하지만 나는 너에게 턱 끝까지 떠올랐던 그 말이 내일로 터졌어 너의 불 I can't take it no more 할만은 있는데 I can't take it no more 지금 하려고 해요 I can't take it no more 편지를 쓰려고 I can't take it no more 참겠어 Baby, I'm not hated 너의 마음 속을 달려가고 주는데 숨 쉬시지만 나와주시대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KC댄 답비가 들려주셨어요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는 너의 마음 속에 영어처럼 달콤하고 예쁘게 말해 내 며칠 만세 사패던 그 말을 꼭 두 주먹을 꽉 지움을 해주고 싶어 너의 예쁜 날 우! 예쁜 날 난 모두 몸에서 받아주고 싶은데 나의 마음 속에 난 넌 넌 넌 아팠어 난 자꾸 뒤로 가는 날 물을 마시면서 잔하지마 나는 너에게 끝까지 타올랐던 그 말에 늘 꼭 가르소 너의 예쁜 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아 덕하 예 아 감사 아 진짜 감사해요 아 그래도 좀 약간 애매하실 수도 있었는데 야 태훈아 너 실수한거 같은데 저기 남자친구 있으시잖아 너 큰일났다 이제는 어 기분이 아 좀 죄송해요 혹시 저희도 하는데 버스킹 끝나면 이제 아니아니아니야 경호아 경호아 우리 여자팀도 이따가 한번 부르는데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다고 흔쾌히 아 또 커플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커플파게스 다이안 어 맞아요 저희는 여기 잠깐만 커플이 없어 그 완벽해 그레이트 커플이 아 한 명 너 팀 나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인텔 들어왔는데 아 오늘도 왔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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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주 뒤에 얘기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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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커플이었어? 나 몰랐어 커플이었대 응 이때 어 이때 이때 괜찮아 3주 뒤에 보자 오케이 여자친구 있어 없어요 좋아요 아 너무 보기 좋아요 영원히 함께니까 영원히 함께니까 영원히 함께니까 네 영원히 함께니까 네 아주 좋아요 다음 곡 혹시 어떻게 되나요 다음 곡 아이비비 아이비비 여자팀의 아이비비라는 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보세요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인 fifteen Here It will b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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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I blew it комп又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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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n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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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Hey 일로 놀게 이 상황은 나무 너빠, 네가 다쳐 네가 다쳐, 내가 줘래, 내가 가만있어 Oh God, oh God, oh God He's a really bad boy, He's a really bad boy Oh God, oh God, he's a really bad boy He's a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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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bad boy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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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흔들살칵 같이 칼금도 좋아요 앤에에에에에 오우 마이 갓 헤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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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원래 이 노래가 2절에 어깨 잡고 아아아아 어아아 그거 원래 2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하려고 뒤에서 야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이러고 있는 얼굴과 편집이였어 다음 곡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아주나이스요? 아주나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나요? 네 아 그 힘드실 텐데 고생하세요 네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좀만 고생해주세요 아주나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쩍 눈이 떠지 니가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째 꿈도 조금 걷지 섹시 바르시고 경관 문을 열고 나가면 니가 외신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홀릴 듯 말야 없는 이름만 보이려면 온몸이 간직 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요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어떤 사람이로 말해줘 연애는 연애뿐이라고 그걸로 끝이다가 그렇다면 시작점이 끝이 될 수 있게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만장은 두 손에 원처럼 우리 둘이 지겹네 우리 둘이 forever 저 사람의 환위로 진단 말은 잊지 않기로 해요 우리 둘이 가을까 잊지 않았으면 해서러가 우리 하나는 나를 지켜질 수 있지 진지한 듯한 감각 없지만 대감 없지만 오늘 난 말해 우리 둘이 가을까 우리 둘이 가을까 우리 둘이 가을까 우리 둘이 가을까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오늘 어렸을까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다른 데이트도 빨리 했음 좋겠어 제 깨려다주는 기분이 너무도 차여 내일 이 시간에도 만나요 같이 화나주신 거 같아 미를 갖는 돼지들이라고 알비 비추는데 내 미래를 니가 뭔데 종이 우리 해미 좀 세거든요 저희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그러는데 방송방에 있었으면 아마 욕했을 거예요 나 요즘 욕 안 가리고 해 이 친구 욕 자주 해가지고 매너채팅 부탁드리고요 다음 곡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희 이거 관객법 모셔오는 그런 곡인데 만약에 실으시면 앞구르기 한 다음에 네 앞구르기 한 다음에 백 더블링 한 다음에 이번엔 손으로 가볍게 X자 그러시면 그러면 그걸 한 번만 친구인가? 친구야? 아 그래? 저희 너닛스몬들이라는 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객 참여 댄스니까요 혹시나 누가 이렇게 불러오더라도 조금만 흔쾌히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였지? 아 너희서 먼저 오케이 바로 갈게요 오케이 관악구 아 죄송합니다 이중 스팸 얘들 좀 봐 컴온 헤이 스스 컴온 헤이 브라더 누가 얘들 좀 말려줘 귀여운 척 귀여운 척 귀여운 척 귀여운 척 그런 거 안 해도 날 알아보는 날 댄스, 멜로, 말투,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한 날 알아보는 날 우리들 사이 다 삼겹살 너의 아침암 너의 목소리로 눈물줘 우리들 사이 다 만난 차이 컴온 거기 미스터 한 번 이리 와봐 천천히 아주 조금씩 헤이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봐도 난 넌 아 난 미칠게 하는 그런 남자 몸매도 얼굴 보고 시선 같아 해 미스터 생각이 멋진 남자 다 바로 난 나 아 나 지금 너 땀에 흐물수록 제 발도가 나 좀 말려 렛츠고 입술을 꽉 깨물어 너의 두 눈이 스치 어서 내려와 손 막히는 네 끌림에 어지럽게 해 난 너만의 영원에 쏘니 어플 It's Monday 모든게 넌 It's Monday 완벽해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자꾸 떠오르는 내 모습 너라면 난 It's Monday 미스터 랑 론랑 먹히는 heaven 나 너는 너는 나 지금 나 나 와우! 그들 같다! 그들 같다! 표정 부듯 쉰다! 그럼 6절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표정 빨리! 표정 빨리! 마지막은 즐겁게!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밤에 싸우지 마시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바로 다음 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났어요! 너 왜 그랬어요?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원인 제공자! 너 엄청 좋아해! 너 엄청 좋아해! 너 진짜! 너 솔로 싫구나! 연애하고 싶으세요? 연애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남자분이랑?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개치! I'm sorry! 다음 곡 뭔가요? 개치요? 사랑하게 될 거야! 아! 다음 곡 사랑하게 될 거야!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네! 사랑하게 될 거야! 얘들! 막! 웃다가 사랑하게 될 거야! 아... 무슨... 무슨 일 났어? 네! 대표님! 아! 방송에 대표님 있대 얘들아! 병빈이 거의 죽으러가지고! 병빈이 죽으러가지고! 병빈이 죽으러가지고! 네! 여러분 저희가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곡을 이번에 커버를 했는데 풀커버를 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노스 다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10부대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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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전부 믿기는 힘들겠지만 넌 알게 된 그날부터 나에겐 이상한 일들투성이야 내가 슬픈 생각 가득 그때마다 너랑 꿈췄 너와 같이 고를 때면 신발 끝내 자꾸 부러지는 건 뭐야 기억을 잊는 걸까? 과거 혹은 미래의 다른 세계였어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 넌 말이야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난 널 전부가 되고 말 거니까 좀 더 지나 보려낼 거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 We must be must give us love We must be must give us love We must be must give us love 널 사랑하게 될 거야 We must be must give us love We must be must give us love 괴물같은 이 현실들이 점점 덩치는 예쁜 년은 덥떨을 것 같지만 철리라야 내 귀에 숨어 새벽에 관하면 여긴 내 컨셉 가나다를 참아 못해 그냥 걱정 익숙해 우린 사랑했을 것 같아 사랑할 수도 벗긴 없어 들으니까 기억을 잃는 걸까? 우리들의 과거 혹은 미래의 다른 세계였어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이건 너를 기대해 We must be 넌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난 널 전부가 되고 난 거니까 좀 더 지나 보면 할 거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넌 나를 Yeah! 사랑하게 될 거야 넌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넌 나를 전부가 돼 버렸으니까 넌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 난 믿어 난 믿어 난 믿어 사랑하게 될 거야 널 사랑하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복수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널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곡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건 저희 신곡이라서 앞으로도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도 나는 못 해 못 살 것 같다 하는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다이아나 검색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더는 못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영상은 유튜브 다이아나 구독해주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많이 힘든가 봐 아니야 야 난다 팀에 껴서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아니야 보람은 있을 거야 영상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 안 해도 되는 거야 영상이 남으니까 저희 팀이잖아요 찡긋 와 나 진짜 이삼만 안 돼서 욕할 뻔했어 순간 다음 곡 뭔가요? 다음 곡은 제가 맞춰볼게요 홀수래서 파워 파워업입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하다 알로 쳤는 거예요 상태맥이 맛있어 그 다음 곡은 뭐죠? 파워업이요 그 다음 곡은요?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오케이 좋아요 파워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라산이야 뭐 베라산인데? 렛츠 김치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빛들은 가고 싶어 와우 오늘의 유에너지 잠깐은 아예 뜨겁게 선물 매직 반짝인 그 오션 위로 난 보았어 난 보았어 와우 3도 설명으로 이 형 들어온 지 2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신났어요 아니 에 patt을 나가면 폴든 에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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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나나나나 바나나나나나 바나나나나나나 바나나나나나나 바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바나나나나나 바나나가 아니고 뭐였지? 이거? 아 파워 보여드렸거든요 아니 가사가 반 이상이 바나나나 바나나인줄 알았어요 다음 곡 지나가도록 하시면 다음 곡은 청개구리라는 곡 보여드릴볼데 귀여운 다리에 쥐 난 스무살 태상이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쥐 다 풀린거야? 아주 미안해 오마이갓 나 나 나 하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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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잘 쳐다보여 노래를 한다 대굴 대굴 굴러가 박힌 돌팬더 살다 보면 착한 눈만 있지만 열고 끊는다 좀 개구리 개구리 말 안 들이지 아무렇게나 붙어지면 좀 개구리 말 안 들이지 맘이 덕분에 새살벌을 고쳤네 처음 부른 동산 위에 바다 같은 눈을 짚고 알츠고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유하지 마세요 치킨이나 드세요 나를 왜 나쁘게 바라보는데 누가 뭐라 했던 것은 너를 난 절대로 하랑대로 하지 않지 팔랑팔랑팔랑 기소 가도 진짜 밝기 더 지났어 밤이래 더 너 앞에 왜 이를 청바지에 청자켓 걸친 개구리 개굴 개굴 개굴이 놀으른다 대굴 대굴 굴러가 박힌 돌팬더 살다 보면 착한 동만이 있지만 결국 그런 놈들 다 버려둬네 저 개구리 개구리 말 안 들이지 아무렇게나 맘껏 지워넣게 개구리 말 안 들이지만 네 덕분에 새살벌을 고쳤네 에이 오 저 푸른 동산 위에 바다 같은 우물 짓고 알쓰고 아린다운 우리 위로 전년만년 살고 싶어 난 편했어요 그러니 날 좀 바라봐줘요 누리게 누리게 사랑하지 우린 하나 같이 노래도 해 내 앞엔 언제나 keeping it up 네가 원하는 것 뭐든 되고 싶어 그냥 네 곁에만 늘 있어줘 난 약속하려 영원히 받들겠어 We fight time tomorrow We fight time tomorrow 오 귀여워 개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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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물 안 붙이고 손 딱히 끼고 저희 커플 응원해주시고요 화이팅 최초 남자 커플입니다 화이팅 최초 남자 커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팀의 청개구리 이라는 곡 보여드렸습니다 흑흑흑흑 에이 귀여워 아 그리고 저희가 또 곧 있으면은 또 완전 초대박이신 여성 댄스팀 분들이 게스트로 오늘 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 낚시한거야 왜 다 뒤에 보는겨 어 헤어리 거얼 프로 낚시꾼 강피공이야 계셨어요? 몰랐어요 바로 다 계셔요? 아 죄송합니다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니 어그로도 착착 끌어야지 여하튼 조금 이따가 완전 대박인 여성 댄스팀 분들도 게스로 또 감사하게 또 와주셔가지고 생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만나뵐 수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모셔보기 전에 저희가 몇 곡 하고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이 어떻게 되죠?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일도 없어 바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도 없어 갈게요 일도 없어 갈게요 자신의 IL 불어 일불어 일불어 I'm a liar 아 잘 먹고싶은 나를 죽어 본다 말 이전처럼 내게 안겨서 펑같이 말씀하 아닌 척을 할 목소리가 버려도 되고 일도 없어 예전의 느낌 그때의 감정이 다해도 없어 내 이뻘존을 해 내 정신도 아닌 나의 인도 없는 잠시 없어 Let's go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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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도 없는 잠시 없어 baby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직인 내 나의 목소리 기다리고 있어 우아 처음처럼 마음을 엄청 잘 완전 소절스러워야 돼요 일도 없어 예전의 느낌 그때의 감정이 다 일도 없어 내 이뻘존을 해 맨 정신도 아닌 나의 인도 없는 잠시 없어 baby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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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강철 체력이잖아요 나 27 먹었어 경훈아 그만해 누나 너무 힘들다 형 네 마이크 드롭이라는 곳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롭다 야 누가 내 수저 더럽게 I don't pay 많이 잡은 꿈 수저 여러 회 What a pay 다 못 입은 것들 세기 여러 개 거듭불 씹어줄게 나의 저녁에 월드 베스트는 핵심 섭외 에오스미 매치 많지 않지 이 글래스 가진 많지 동향계 악취는 많지 마이크 마이크 보충 마이크 보충 마이크 보충 진짜 날 찬진 난 알 것 같아겠지만 I'm fine sorry 미안해 피우고 미안해 아들이 너무 잘나갔어 미안해 Oh my 대신해줘 네가 못 하켜도 우리 콘서트 절대 없어 I do it I do it 너 말 없는데 I do it 포대가 아프다는 고소해 I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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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팀이야 너무 잘 어울린다 이미 황금대 황금빛 내는 상도 엄청 황금빛 황금빛 너도 황금빛 황금빛 Are you there Are you there Are you there 하늘소를 축구해 너무 많은 너 너무 해피 내 두 손이 못 잡는 너 I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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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ry I drive 비지 나도 I do it I try I do it That is Today When laughing Nice 짭짭해 빛던 아아 어서 버나다운 이 속옷 빙을 주는 너랑 새생통 생긴 그룹으로 개행복 이번엔 어디 말할까 비행기 자식 안을 타 Yeah with the bounce Yeah with the bounce 무대에서 타이트 DJ 신어치 DJ 신어치 잡힌 수는 땅이 가득해 하얗게 바라라 하얗게 바라라 하얗게 바라라 이 두 두 분 수어 하얗게 이미 와클이 와클이 너의 성도 안쪽 파울들 파울들 썸나 봉사 너는 와클이 와클이 또 내 정정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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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속이 너무 맑나 너무 하얗게 내 두 손이 못 참고라 마가 마가 파이파이 너네 마이마이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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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멋있어야 되잖아 여기 멋있어야 되는 부분 아냐? 누가 멋있을 거야? 경호이가 멋있을 거야? 아우 멋있어 아 거의 뮤직비디오 지금 아우 아주 좋아 애교 아 예아 외교 하얗게 하얗게 어 오 하얗게 헤어 Xia 헤어 reciprocal 구یں 어! 거의 뮤직비디오 한 장면 방금. 이거야 다 익혔어. 아 뒷면습까지 멋있는 당신. 아주 좋아. 이게 바로 백연기. 백연기. 뒤에 걸어가면서까지. 아주 멋있는 그런. 뒤에 바로 두 번씩 털어주는 거야. 원래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두 번 이렇게 털어주는 거야. 멋있는 거. 두 번씩 털어야 돼. 세 번 털는데 안돼. 아주 뒷연기 오셨어요. 멋져 보세요 아주. 아주 멋있어요. 네. bj 해월 즐겨찾기 많이 해주시고. 저기 유튜브에 해월TV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멋쟁이 오빠야 있거든요. 네. 네. 다음 곡은 저희 여자팀의 달라달라라는 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달라달라. 달라달라. 어딨니 친구들. 달라달라 나와주시고요. 몇번 글을 불러 이거 불이 켜وا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 한 번 볼까요? 좋아요. 안 보여요 거기서. 오~~ 스 매트한데요. 찔챤 ! 오 오케이. 자 라운드 부분. 오케이. 갑시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라보나. 우아 듬뿍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맘대로 사줘야만 넌 특별하니까 이난들은 시선 중요하지 않아 난 소리 좋아 그게 나니까 언니들이 말해 내가 너무 당돌하대 바꿀 생각 없어 우리 지성이 너무 예쁘네 내 맘대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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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대로 맞추라 하지마 난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 맘대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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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kill what people say 너는 내가 알아 I'm talking to myself 그 좁지만 절대로 고개 들고 기쁨을 쫓아 Just keep on living in the same way with your chin up We got your back with your head up Just keep on dreaming with your chin up We got your back with your head up Just keep on dreaming Everybody 예쁘게 말해 좀 모른게 내 맘대로 하나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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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대로 맞추라 하지마 넌 즐거운 내게 좋아 바른 나야 해 I love my soul 난 뭔가 빨라 빨라 해 I love my soul 난 뭔가 빨라 빨라 해 난 노란 짜리 빨라 빨라 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지님들의 달라달라라는 곡을 보여드렸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거 딱 하고 이거 딱 이렇게 엄지척할 때 딱 표정을 봐주셔야 돼요. 유튜브 보고 만약에 풀영상 보고 계신 분들 만약에 저희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풀영상 업로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풀영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이 나온다면 뒤로가게 한 40초 눌러가지고 띵 하는 거 보시면 그게 또 킬링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명 넘게 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있어 주세요. 제발 그러면 그 다음 저희가 아까 조심스레 말씀드렸던 여성 댄스팀 분들이 게스트로 와주셨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와 대박이죠? 네 그래서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UA팀 모셔볼게요. 오 이상이 조금 여기 앞쪽으로 맞추시겠어요? 오 우리 애들 신났네? 그래 입걸이가 아주 찢어졌겠어. 남태태 표정 관리하세요. 지효가 사랑하네. 지효야 입 좀 어떡해. 지효 뭐라는 줄 알아? 예뻐요. 사랑해요. 저 놈새끼 누나들한테는 그런 말 하나 더 하더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안 되겠어. 혹시 리더님 팀 소개 한 번만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댄스팀 UA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또 오늘 어떤 곡을 또 보여주실까요? 간단하게. 제가 두 번째 트랙을 두 개의 트랙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랑 벌써 열두시랑 노우를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트랙 먼저 보여주시나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아쉬운 노래 있으면은 따라 불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음원 전달 네 부탁드릴게요. 이 형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지효야 직당히 하세요. 네? 직당히 하세요. 누나들 할 때도 좀 해주세요. 감동 받았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사투리 나왔어요. 알겠어요. 아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 한 번 드릴게요. 여기 저희 지금 여기 리더님 손 한 번만 여기 있는 카메라가 메인카메라고요. 밑에 달린 카메라가 메인카메라고 여기 줄 앞으로 나오시면 다리나 머리 둘 중에 하나가 잘리니까 여기 앞까지만 나와주시면 좋겠고 여기가 센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 박수 준비됐나요? 네. 아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 키티. 렛츠 키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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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y 2시 날 보내주기 싫은걸 내고 있어 how you feel it 2시 날 보내주기 싫은걸 바로 이어서 갑니다 no, earrings no, high heel no, hand back no, red lip no, earrings no, high heel no, hand back 다른걸 가져와 내게 제일 어울리게 또 멈춰지던 부분 말고 멋대로 멈춰봐 내가 제일 날 수 있게 날 걱정하고 차 날 가르치는 너 그만해도 돼 입만 아프니까 좀 차가운 이 말도 잘 어울리는 걸 난 너를 위해 바꾸지 않지 난 미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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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와 여길 봐 나를 봐 또 신이 나 신이 나 신이 나 날 이쁘다 막히다 미친나 난 미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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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리 와 여길 봐 나를 봐 또 신이 나 신이 나 신이 나 날 이쁘다 미친나 I love me I like you 내게 제일 렌린 lipstick I love me I love me I like you 내게 제일 렌린 lipstick I love me I love me I like you 내게 제일 렌린 lipstick 구두? No 향수? No 가방? No 화장? No 청수? No 섹시? No 애교? No 착한 척? Red lip? No 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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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여기서 트랙 하나가 끝난건 끝난건가요? 네 맞아요 1번 트랙을 또 준비해주실 트랙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2개 나와도 해주셨는데 그중에 저희가 하나를 봤어요. 근데 이거보다 하나가 더 남았다. 이 트랙 1번을 딱 세 글자로 뒤에 있는 저희 남자팀 지호 형님이 딱 간추려서 얘기해줬어요. 뒤에서 갑자기 혼자 이렇게 도다가 지렸다. 오케이.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 들은 귀가 몇 개인데 진짜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도 지호 덕분에 유튜브 억으로 아이디어 나왔네요. 핵을 좀 마시면 되겠다. 지렸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물 한 모금씩 괜찮으신가요? 물 마실 수 있게. 또 너무 힘드시니까 저 지금 방금 보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 UAE 분들이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은 활동 그리고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아 그럼요. 또 이렇게 감명있게 보신 분들은 많이 검색해주셔서 더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뜨링. 나 있다. 나 있다. 좋았어요. 음악 준비됐나요?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UAE 분들이 또 두 번째 트랙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설마 페이클럽은?